미스 스마일로 제가 임명 명칭을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은데 2차 하면서 제가 심층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실제로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제가 중학교 선생님 때 목동에 있는 모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영어 노래했던 거 잠시 알려주고 이런 거 하면 심층 면접 때 쇼킹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귀찮아요 여기서 영어를 노래한다든지 되게 멋졌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저희도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2차도 더 이상 피드백을 못 드리니까 뭔가 그런 거 파괄했죠 그래서 저희 1차 들으시고 2차 들으셔서 했는데 1차 때도 물론 잘 하셨는데 2차 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저희 1차 합격자들을 모아서 하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번에 경기도의 선생님 두 분도 제가 꾸려주는 스터디만 하고 저랑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굳고 말려요 왜냐하면 제가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2차 끝나고 1차 합격자 선생님이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24시간 나눠준다고 해도 하루에 1시간도 더 못 나눠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피드백 있으면 피드백 받아라 다음에 현지 선생님 있으면 내 피드백 말고도 당연히 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24시간 있어줄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다들 보내는데 이 선생님도 충남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되게 의기소침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결과도 되게 좋았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갔다 오더니 교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진천했는데 자기한테만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기준이 나랑 다른가? 그런데 교수님이 했다니까 또 나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아닌데 진짜로 잘한다 잘한다 해주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진짜 잘하는데 교수님이 또 아니라니까 다른 현직 선생님이면 나도 현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지? 라고 되게 의아했는데 결과 나오면 하여튼 보자고 했는데 좋은 결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모셔서 1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2차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 올해 간담회 대미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양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충남으로 재수해서 합격한 양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첫 번째는 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별 공부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90월 달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생각이 없었지만 2차 말해달라고 하셔서 2차까지 살짝 조금만 얘기할게요 저는 우선 초수 재수 모두 충남을 치렀고요 초수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좋았어요 컷 점수보다 10점이 낮았었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 교육학을 정말 못 봤어요 제가 10점을 받았는데 전공을 74점을 받게 되면서 컷트보다는 높은 점수로 합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점수가 낮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낙담회 하시는 분들께 제 수기가 보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수기는 마치고 그 다음에 영역별 공부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상반기 때 제가 초수 때 실패 원인은 무엇보다도 1형과 문학 문제를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2월부터는 1형 문학만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능한 실전 문제와 제일 비슷한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2월부터 그래서 2월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저는 임고 문제만 풀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하루에 지문 3개씩 주 6일을 해서 풀었고 그리고 시간을 재서 무조건 풀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 분석할 때는 메인 아이디어를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를 적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문단에서 토픽 센텐스랑 서포팅 센텐스 찾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 했던 게 키워드를 찾고 마지막으로는 정답을 패러프레이즈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풀고 나서 분석할 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다음 날 복습용으로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3번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월까지 2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문제를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었고 1형 문학은 근데 제가 6월달 되니까 뭔가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못 찾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강의를 찾아야겠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근데 저는 1형 문학은 뭔가 스터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게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저는 7월달에 수아쌤 톡스프렉틱스라는 어떤 특강이 5, 6월 강의였는데 저는 그걸 7월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듣게 됐는데 그 특강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모고 문제들 그러니까 수아쌤의 작년 모고 문제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짝입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 때마다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문제 접근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고 문제들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접근법을 알려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이때 좀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감을 7, 8월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모르라는 팀을 이제 수아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일형문학 상반기 8월달까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학은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어학은 근데 저는 원서를 이번에 읽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서 읽은 건 가장 기본적인 거 A, P 하나 그리고 신할규 하나 이거 두 개만 읽고 T, G, T, P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신할규를 한 달 반으로 잡고 완독을 다 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다 풀고 완독을 했고 두 번째는 A, P를 그 다음으로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초수 때 공부했던 기본서를 그냥 빠르게 훑는 정도? 왜냐하면 신할규랑 A, P 자체가 워낙 기본적인 원서이기 때문에 그것만 완독을 하셔도 뭐 그런 어떤 초수 때 기본서는 그냥 빠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는 그냥 영어학은 그렇게 읽는 걸로 다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영교론은 저는 영교론은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일형문학을 커버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교론을 또 초수 때 굉장히 많이 봤고 개념이 사실 기억이 몇 개는 까먹었지만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서 7월 말부터 기출을 보면서 이제 기출에 있는 개념을 위주로 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킨 정도가 그렇게 하니까 9월이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반기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렇게 전공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9, 11월 달 아모르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성적을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은 저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초수 때 모의고사를 거의 안 풀고 왜냐하면 그냥 마주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제 점수를 보기 싫으니까 피하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피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었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모고를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마주하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모고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고 공부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가서 내가 어디를 앉을 건지 제가 자석이 저는 그래서 자석을 맨날 맨날 바꿔서 앉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저에게 잘 맞는지도 계속 생각을 했고 이 자석을 앉을 때 내가 어떤 긴장감을 더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했어요 모고 전에 그래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된다면 청심환이나 또는 인데놀이라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체크하고 긴장감 체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고를 다 푼 직후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모고를 다 풀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풀걸 아니면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뭐 아 내 문제는 이거야 이게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노트 이렇게 자그만한 수첩 해가지고 거기다 다 적었어요 예를 들면 1형은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림 그 다음에 뭐 영교로는 핵심 키워드 이 부분이 개념 부족 세 번째 뭐 영어학은 이유 설명하는데 시간 오래 걸림 이렇게 이거를 매 모고 때마다 다 작성을 했어요 시험 직후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 해설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게 교수님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 접근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접근법이랑 교수님의 접근법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걸 수정한 다음에 다음 모고 때는 그걸 반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의식을 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을 노트에 적으면서 그걸 계속 다음 모고 때는 이걸 수정하려고 의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그 남자쌤께서 알려주셨듯이 첨삭을 해주세요 매주 그 암호르는 그래서 매주 첨삭한 거랑 그 다음에 상위 분들 이제 답안지 그리고 제 답안지를 비교했어요 첫날에는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오니까 모범 답안을 비교하면서 제 답안의 잘못된 점을 이제 고쳐나갔고 그리고 한 다음 주 중에 상위 안에 든 사람들의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그 답안지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은 따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 하나쯤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골라서 그 사람이랑 똑같이 쓰려고 리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세 번 이상은 무조건 다 했어요 특히 일형 문학은 뭐 진짜 정말 열 번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단 답안을 이렇게 여러 개 비교해서 제 답안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는지를 되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는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제 접근법을 계속 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다 접근법으로 했거든요 내용보다는 그냥 방법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어학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시 복습할 때 또 풀어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90, 11월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눈으로 읽어요 그럼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여기서 근거를 찾아야겠구나 이거를 머리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써보진 않고 근데 어 이거 약간 내가 써봤을 때 좀 걸리겠는데 하는 건 그건 써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는 그냥 머리로 계속 문제만 보고 지문 쭉 읽으면서 아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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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근거 찾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걸 계속 돌렸고 이건 그냥 11월 시험 직전까지 계속 머리로 돌리는 건 계속해서 실전에서 했을 때는 그냥 모고 이제 모고 문제가 실전 문제랑 비슷하니까 문제 딱 보고 아 이건 이렇게 걸러 읽어야 되겠구나 를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문을 그냥 걸러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게 세이브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안 틀거리를 만들어 놓는 작업을 했는데 분명 문제를 풀다 보면 영어학, 영교론, 그리고 일형문학에서 반복되는 그런 답안 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단어장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서 이동할 때 핸드폰 만지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다 계속 보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교론 문제에서 비교급이 나오면 분명 where as나 while 같은 것들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 이제 답안 틀거리로 제가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일형이었거든요 일형하고 문학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동의어 사전을 자꾸 만들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지문 유형마다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리서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나 서제스트나 쇼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럼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뭐 리서치 문제 원인과 결과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주요 단어들만 다 외운 다음에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잡고 읽으면 굳이 다 읽지 않아도 걸러서 읽게 되니까 동의어 사전은 진짜 만드는 걸 엄청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게 전부고 그리고 저는 90, 11월에는 아모르 문제 하나만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푸는데도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를 풀고 나서 제 문제를 고친 데만 5, 6일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모르 문제만 풀고 아모르에서 하는 해설 강의 그 다음에 그거 뭐였죠? 라이팅 세미나 그거는 다 참석을 했어요 한 번 빠진 적 없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90, 11월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모고를 활용하느냐가 그 결과의 어떤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사실 제가 2차가 이제 처음이라서 초수 때는 그냥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에 2차를 준비를 아예 안 했고 그리고 이번 2차는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교육학만 채점을 했는데 교육학이 진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2차를 이거 해야 되나? 자꾸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뭔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뭔가 어딘가에는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한 달 노느니 그냥 듣자 이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최시원 교수님 2차 강의 신청을 했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학원에서 스터디를 짜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은 워낙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면접 스터디는 짝 스터디로 오전에 했어요 제가 교수님 강의가 보통 10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8시 반에 면접 스터디는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한 번 짝이랑 같이 돌리는 거 그것만 했었고 2차 이제 1차 붙고 나서 이제 스터디를 할 때는 그 스터디를 할 때는 많이 칭찬을 받은 편이었는데 대학교를 가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보다 뭐 외국에서 살도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 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니 이게 피드백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2차 때 그 남은 그 3주가 저는 진짜 멘탈이 진짜 진짜 뭉개지는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만 오면 칭찬을 받고 거기서는 너무 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건지는 정말 몰랐고 그냥 저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 불안함이 저를 계속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때는 만약에 여기서 칭찬만 들었으면 제가 좀 이렇게 거만해져가지고 설렁설렁 했을 텐데 너무 극과 극의 피드백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네이티브 같은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그 학교를 가면 그 사람들 하는 걸 무조건 들었어요 무조건 보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따로 필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티처톡까지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 걸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정말 잘하는 분의 영어 수업실은 영상이 한 두세 개 떠돌거든요 그거를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보면서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거 보면서 자고 그분들의 수업을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2차는 탑이 아니면 못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탑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생각보다 2차 점수가 잘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저는 사실 면접 점수가 잘 나왔고 수업실에는 면접보다는 못 나온 편이었는데 면접에서 면접이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하다 보면 면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저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어떤 사명 같은 게 사도원장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공문서들로 이렇게 나타난 게 있는데 아니면 정말 시책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이건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사의 사명 문제가 나오길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외웠던 사도원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뭔가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뭔가 되게 밝아져서 그때 그냥 저는 됐다 싶어서 이제 마음의 안심을 얻은 편이었고 아 그리고 막판에 2차 막판에는 기출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거꾸로 그래서 18년도부터 해서 17, 16까지만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면접 스크립트를 그렇게 만들어 나머지 3일 마지막 3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제가 만든 스크립트 안에 다 이번 면접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운 거를 그냥 다 말하게 된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면접은 그래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교육과학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저희 합격한 선생님들 점수를 다 봤는데 토요일에 전남 역전에서 하신 선생님 1차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2차에서 최고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97.1 1차를 좀 못 봤어도 2차에서 엄청 잘 한 선생님도 계셨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육과학은 다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14점 이상은 다 받았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10.33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전공 점수만 제가 따로 보니까 그 경기도 수석했던 선생님이 77.33 이거 빼놓고는 전공 점수로는 2등을 하셨네 우리 합격자 중에 엄청난 거죠 74.33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라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스펙트럼의 선생님들이 보여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하거든요 자기의 강점 지능을 약점 지능 이번에 멀티플 인테리전스가 나왔다니까 그거를 승화하신 정말 성공담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기가 또 여기에 스펙트럼에 또 포함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스펙트럼을 창조하실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고 또 인강으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스펙트럼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앞에 쓰실 수 있도록 1년 동안 또 고생하시고 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올해 이제 합격자 간담회 해주신 선생님 감사하고 들어오신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